우리 송아 밥대기가 와서 50ml도 안 먹었잖아 그치? 다섯 숟가락 먹고 막 거부했었잖아 그치? 아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홍수 다 찍어놨어 너 너 아 너 계속 놀릴 거야 너 야 너는 안 먹어야겠어 어떻게 하지? 뭐? oked 거기서 온 일에 과자를 주면은 소우가 갔지요 여기 보세요 소찌 소우 선생님 아이도 거기서 먹는다고 헐헐헐거 엄마가 딱같이 하하하하 소우야 아아 소, 맘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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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소가 밥 태기를 극복했습니다 짠 짭짜뿡 아아 우리 소호가 거의 10일가량 이유식을 거부하다가 드디어 우리 소호로 돌아왔어요 토핑 이유식을 하다가 잘 안 먹어서 시판 이유식도 시켜봤는데 시판 이유식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최후의 보류로 밥솥 이유식을 시작했지 근데 밥솥으로 하니까 냄새도 다르고 이게 찰기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밥솥으로 밥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유식도 밥솥으로 하니까 맛있어 밥솥으로 하면 진짜 간단해요 맛도 있고 엄마가 만들기도 간편하고 일석이조치소야 우리 소호가 곱대기가 와가지고 50ml도 안 먹었잖아 그치 다섯 숟가락 먹고 거부했었잖아 그치 아 근데 뭐하는 거야 지금 홍수 다 찍어놨어 너 너 너 계속 놀릴 거야 너 아빠한테 빨리 이거 지우래 아빠 지워요 아빠 지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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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수호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밥을 먹을 때 수호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아이템들을 하나씩 써야 돼요 여기 우리 회전 관람자 아이템 나타났고 여기 지금 아이템들이 쌓여 있습니다 소만마아 소만마아 아아 아아 쭉 돌아가네 돌아가네 아아 놀지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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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다섯 숟가락 남았는데 계속 원산 바라보는 홍수호 씨 자 여기 멍멍 소가 좋아하는 멍멍이 소리 우리 수호 완밥했습니다 완밥했죠 소호야 그래도 아이템 두 개밖에 안 썼어 저 관람차랑 이거 뽀로롱이랑 두 개밖에 안 썼지 칭찬해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밥 다 먹고 왜 심각해졌어 쩔야 쩔야 너무 귀엽다 엄청 귀여워 속이 들어갔어 수호 간식으로 고구마 분유빵을 만들어 볼 거에요 당뇨랑 계란 노른자 고구마 넣고 쌀가루도 넣어줬어요 고구마 분유빵 짠 고구마 분유빵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맛있겠는데요 우리 수호가 잘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수호야 수호 자는 동안 엄마가 수호 간식 만들었어 짜잔 짜잔 손이 막 들어와 안내 구멍낸다 엄마가 이거 이쁘게 잘랐으니까 하나씩 줄게 알았지? 고구마 분유빵이야 빵 여기 있어요 빵 먹어봐요 집었어 먹는데 먹는다 조금 조금씩 먹는거에요 한꺼번에 먹으면 안돼요 처음 먹는 맛이지? 근데 이거 분유가 들어가서 익숙한 맛도 있을거야 수호야 수호야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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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맛있는거지 소우야 자 벌써 돌았어요 아이템 1을 추가하겠습니다 아이템 1 짠! 꿀벌 아이템을 추가했어요 윙윙윙윙 맘마 이번엔 진짜 찐이다 그치? 소리났다 약간 표정이 찐 표정이다 찐 표정인데 받았어? 왠지 여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소리였어 그럼 잠시 우리 소우의 뒷처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소우야 으음 애써 응가한거 아니었대요 힘을 주는데 응가가 잘 안나오나봐요 맘마 옳지? 자 몸이 왜 자꾸 이쪽으로 돌까? 아빠가 있어서 그런가? 자 이번에도 유식을 먹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 흑 흑흑흑 자 이제 손가락 그만 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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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뺏겼다 아유 숟가락 뺏겼다 자 그래요 한번 지발기 한번 하세요 흑흑 아이 좋아 이렇게 숟가락도 한번 뺏겨줘야 합니다 엄마가 뺏긴게 아니에요 뺏겨준거에요 알았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이 두드러김 콜라 홍수아 손진데? 물도 마실줄알아? 어? 많이 컸어 물도 마실줄 알고 아우 볼 бух나화 빨대껍으로 물도 먹을줄 알고 오오 второй 귀여워... 여기 물을 이렇게 아래로 해야 나오지. 그렇게 하면 안 나와. 이렇게 해 봐. 나와? 네. 오. 음, 좋아. 샘아은 눈을 웃으면 눈이 없어지네. 빨간색을 진짜 좋아한다. 진작 줄 거 그랬네. 정말, 못 먹는 줄 알고 안 줬더니. 안 먹었나. 애기 애기? 그 크루도 먹어? 아 그거 아니야 여기 요렇게 먹어야지 요렇게 좋아 다시 한 번? 수호야 뭐하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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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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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점프도 했어? 점프 점프 수호야 너 앉을 거야? 아구 앉았어 너 이제 앉을 때도 제법 잘 앉는다? 수호야 맘마 엄마 맘마 가지고 왔어 맘마 여기 맘마 여기 있어 이리 와서 맘마 먹어 이리 와서 맘마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워서 먹어야지 엄마한테 이리 와서 이렇게 먹는 거야? 우리 수호한테는 언제쯤 이유식이 맘마가 될까? 엄마가 안 사줬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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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의 밥소리 휴식을 위한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채수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채수팩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 밥속 한마기 제품은 앙파빠 건데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저는 일치형보다 분리형을 더 추천하고 싶어요 대신에 양이 좀 적어서 많이 먹는 아기들은 한 번에 이틀치밖에 못 만들 것 같아요 일자로 30분을 돌려주면 이 정도로 조리가 된 상태거든요 한 번 저어주고 30분을 더 돌려주면 맛있는 이유식이 완성됩니다 자, 이유식이 완성됐습니다 마주칸막이가 분리가 되어있어서 이렇게 소분할 때도 국자 없이 편리하게 소분할 수가 있어요 약 이 정도 시작하면은 수호의 3일치 이유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게살 죽 단호박 죽 소고기 죽이요 안녕